팬즈 초이스 에이티즈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엠엠엑서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네 일단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에이티니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민기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항상 우리 여덟 명은 함께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다 감사해하며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상을 두 번 연속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상은 저희 에이티니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못 받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라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 항상 보내주시고 저희 힘낼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에이티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에이티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엠엠엑서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